뭐..음..뭐랄까? 7% 나오면 방어 먹방 가재요 먹방 갈게요 먹방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먹는다 인스타 말고 주문도 뭐예요? 쿡방? 쿡방이든 먹방이든 원하는 대로 나방을 하겠다 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7%입니다 7% 여러분 7% 잊지 마세요 7% 어느새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7시 58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2분이 나왔어 왜 불가능해요? 진짜 불가능이에요? 곰들 그 정도 밖에 안돼? 어? 너네 사랑이 그 정도 밖에 안되니? 곰들아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그 정도 화력은 있어야지 안그래? 지켜보겠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거짓말 하지마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니 갑자기 음소거 노노 갑자기 음소거 노노 갑자기 음소거 노노 어? 1분 남았다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함께 좋은 시간 의미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들 남은 하루도 잘 마무리 하시고요 또 좋은 꿈 꾸면서 평안히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기억의 해가 7%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